연승을 저지할 디펙트의 등장 에휴 저장우종으로 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연승런이 아니긴하지 룬교라미드 룬피라미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막힐 하지마 임마 체력 너무 많이 빠졌네 룬피라미드 룬피라미드 아 연박탄 가져오지 앗 아아 아 아 왜 이렇게 되는게 없냐 애들이 디펙트한테 돈 떼었나 디펙트 죽이려가지고 혈안이 되어있는 아 아니 이 룬플라미드 룬플라이머리 이 금밹 아 아이들 아 왜 이렇게 빡딜하냐고 디펙트가 너희들한테 보였는데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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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정도는 아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 끝나니까 어둠구스 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군밭 선영 아 제발 아 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바클럭 에반가 아 오버클럭 드로 마이너스 1인거 에바한거 같긴함 드로가 마이너스 1인 카드가있다 강화야 영이야 완전히 제정신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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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피평형 진짜 아 왜 진짜 왜 포켓마스터 왜 나오는데 포켓마스터 모른자들 아니 빡딜하지 말라고 왔다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나 물음표 밟았는데 왜 엘리트가 나와 버그야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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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상섬 나온거 왜 이렇게 꼽지? 근데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꼽네요 상섬 죽어 강섬 강화할거 없지 강화해봤자 다중시전정돈데 강화할걸 강화해봤자 다중시전정돈로 이때까지만 챙겨가면 되니까 그전에는 딜이 좀 모자라도 되겠지 아 이중시도 서순했다 유행한 로빈 towards 양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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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생각해보면 전류 타격이 제일 세겠네. 옆에 터진 디펙트. 미친네. 슬더슬 아이언 클래스 사일러스 퍼펙트 위쳐. 약태야 할 필요 없잖아. 얘네. 얘네 왜 파워 건냐. 아이언 클래스 사일러스 퍼펙트. 아이언 클래스 사일러스 퍼펙트. 이광기. 이광기. 아이언 클래스 사일러스 퍼펙트. 광기면 복잡하게 융합돌릴 필요가 없긴 하지 근데. 마중 시전으로 에너지 챙기면 되는데. 내 구석. 엘료마저 완벽하게 챙겨줄 수 있는 아드가 나오고 말았군. 아이언 클래스 사일러스 퍼펙트. 아이언 클래스. 아이언 클래스. 아이언 클래스. 2094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1094님 215님 20개월 몰그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1개월 신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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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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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도 없으니까 얻어내기 쓸까? 얻어내기 근데 아예 필요한 건 절대 강호 안해주네. 예에서 제거하구나. 다음 망에서 제거하구나. 아마 포션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. 자, 썼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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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1시간 라마트라가 된 이펙트 야호! 이겼다! 내가 이겼다! 심장 버더픽 내가 이겼다고 이번 판은 진짜 중사장 아니면 아무도 못할 판이다 내가 이겼다고 디넘강 디너필 와넘역 와상필 고기국기님 반호호원 감사합니다 가나다르마우스님 오천호호원 감사합니다 잘 봐라 인기물덩어리들아 이제 내가 세상을 확인하고 재구성하겠다 모두들 나를 경배하라 재구성이 해냈어 답은 재구성이다 리프로그래밍 유튜브쟁이들 재구성 썸네일로 한번 온절하고 1시간 러닝타임 보고 이번 온절하겠네 정말 갓캐릭이다 정말 갓캐릭입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